자 보배 소주구요 자 안있는 병은 선양 소주 침청도술이죠? 선양 자 그게 선양이 5개 6개 자 선양 소주병 자 대병이 7병입니다 자 7병이고 나머지 하나는 2개는 판대꺼에요 하나는 3,5병 선양 소주병 자 대병 7개 안계십니까? 현장은 2만 자 2만 3만 3만 근대사는 내가 하면 이거 하나만 갖고도 받아요 자 3만 계시면 자 2만 5천 3만 4만 2만 5천 2만 5천 3만 3만 5천 3만 5천 아니 계십니까 3만 자 28번으로 갑니다 제병 소주 같은 경우는요 2억들이 안에 내용물 들었으면 한 150 정도 해요 한 명의 자 감사합니다 자 매당 자 매당 자 매당 선수의 멋진 자 묵죽집니다 멋진 계속해서 대나무를 남았는데 자 이것도 거의 나이가 한가분 넘었어요 자 매당 선수의 대나무를 만갑니다 만 계십니까 자 현장은 2만 자 2만 계십니까 1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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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시면 자 만 111번 자 매이든 코리아 대구에서 만든 거예요 파이스 작동되고요 자 파이스 안전으로 갑니다 현재 만 3만 4만 요즘은 보통 여러분 사실 때 사이치짜리 길이 비싼 가시잖아요 3만 한 개는 떨어질 것 같아요 3만 5천 3만 4천 4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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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 민족과의 신분이 왜 좋으냐면요 이걸 잔뜩 걸려가지고 저기 벌어진 거 비칠 때 아귀어 치러가지고 쫙 조여가지고 하드만 놔두면 절대 안 떨어져요 평생 현재 4만 4만 5천 3만 5천 자 5만 안 계십니까 자 5만 안 계시면 4만 5천 자 59번으로 색색 값도 안 나옵니다 자 작가 셀레나 괜찮습니다 작가 미사기사 비구사 한국과의 자만치고 합니다 비구사 만 안 계십니까 만 이거를 뱀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산으로 보는 사람 비구사는 자기가 판단하게 이게 어느 날 몸탱이 처럼 보이다가요 한육뚱이라는데 산처럼 보이고요 그럼 이게 다 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유상이 그래서 좋아요 자 만 안 계십니까 자 2만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 1만 5천 50번 1만 5천 2만 5천 2만 모르는 건 일단 사놓고 보는 거예요 자 2만 5천 자 1만 5천 자 1만 5천 66번으로 가고요 자 8 자 깨진 데 없습니다 자 일본의 시발찌 화로 안이 없는 겁니다 나이는 그래도 시발찌 일정시 될 겁니다 전체 손으로 두들겨 만든 은색왕이 두들겨 만든 한자예요 자 삼족동 화로 나이는 70년 이상 자 만수합니다 자 10만 5천 10만 계십니까 사이즈가 40이 넘어요 자 10만 5천 자 8만 자 8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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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만 9시면 문제가 있다 12살으로 가도 3 얼마 ka 진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자 이건 장 공예 미학박사 저기 혜호 혜호 오데오씨 혜호자 오데오씨가 만든 작품 도자이고요. 안에는 중강스님의 그림이 들어가는데 민간시대 민간시대 200개 기념으로 선물할 겁니다. 자만 좋아합니다. 자만 안계십니까? 만원실 것 중강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. 자 요거는 참을 통이에요. 하나 열쇠 없습니다. 둘 요쪽은 백동이에요. 셋 리 자 열쇠는 다 없어요. 아 열쇠 이제 함속 두꺼운거 있죠? 철판 두꺼운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꼭꼭 기억자로 꼭꼭 일어나시면 돼요. 그 수백기엔 답이 그리고 가끔 열쇠만 뭉텅이도 나오고 들어있어요. 그때까지 보관해야죠. 내 생애에서 이게 열쇠가 안나오면 부세가 다시 살아가지고 자 일단 백동 4개 자 요거는 무쇠 자문통 무쇠 무쇠 그것도 무쇠 자 요거는 자 황동 황동으로 된 자문통이 5개 무쇠 3개 백동 4개 3,4,5 자 14개 자 2만 3만원 네. 키면 다 없어요. 2만 3만원 자 3만 계십니까? 3만 3만 4만 4만 5만 자 5만 가십니까? 기완자 3만 나왔습니다. 5만 계십니까? 4만 5천 4만 5천 5만 5만 자 5만 6만 6만 가십니까? 자 6만이 안계십니까? 5만 얼마 안되요? 열쇠 좀 채쎄우죠. 자 일단 5만 하시는 손님 우선권이 있어요. 7만 끝 7만 하시겠어요? 7만 7시 1번으로 갑니다. 7만에 7시 1번 자 이거 아까 5에서 10분 라인사 기출이 했죠? 8만 5만 8만 다시 봐요 8만에 7시 1번 8만 하세요 8만에 7만 71번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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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도 따로 용사자의 유기만 약간히 실험이 됐대 자 이만 바라봐 소품 넣고 자 유리를 넣고 차 타가면 되요 이만 계십니까 이만 자 28번으로 갑니다 됐어? 또 빨리 빨리 좀 내 사랑을 성전에 가밍 늘어져 기한 두시불만 해주면요 그 다음 영신사장 오기사장요니까 편하게 할 것. 또 이쯤 있으면 마이티 온다 그랬어요. 자 이것도 승희라는 작가에 사연한 게 있습니다. 자 모래 그림 개보실에다 모래를 딱 붙이고 그 위에다 직접 열어놓은 그림. 모래 그림입니다. 모래 그림으로 와요. 자 승희라는 작가에 모래 그림. 마음가쁨. 마음가쁨. 잠 안 계십니까. 이게 더 그리입니다. 마음 만져. 이만.